최고의 플레이 요거 조합 안좋은데? 아... 하나무라는 할 수 있습니다 아... 하나무라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심해를 빼든지 정커를 빼든지 뭐 정크 말고 메이되나요? 메이요? 왜 왜 정크래설 안 돼요? 메이가 훨씬 좋아서 모스트인데? 그래도요? 정크가요? 예 전 시즌 모스트 1이었는데 아프리카 왜 터졌지? 어 한조가 있었네요 리퍼 로더그 그랩 조심하시고 네 그래 빠졌어요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고요 그래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리퍼 망령아 빠졌고요 아이고 겐지 들어와 있는거 오른쪽 위에 그래 빠졌고요 맥크리 다운 아 나 죽겠다 겐지 계속 들어와 있어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죽었어요 로더그 그랩 조심하고 그래 빠졌어요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고요 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다운 로더그 그랩 빠졌고요 리퍼 반피 렉크리 왼쪽이 로더그 그랩 빠졌고요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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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더그 그랩 로더그 그랩 비트 자리아 더 끌렸고요 아 자리아가 아니고 오케 나이스 리퍼 오른쪽에 다운 디바 나왔어요 로더그 빼고 로더그 못 들어오고요 아 나이스 초월이랑 둘 다 빠져버린다 렉크리 다운 디바토 다운 아 나이스 왼쪽에 리퍼 망령어 빠졌고요 우리 라인벅으로 오고 있어 네 오른쪽 겐지 겐지 반사 빠졌고요 자리아 실드 다 빠졌어요 정크렛 다운 겐지 반사 빠졌고요 리퍼 개피 리퍼 다운 맥크렛 다운 디바 오른쪽 들어왔어요 오른쪽 그 옥상 위로 올라갔어요 디바 아냐 겐지 들어왔고요 다운 디바 잡으러 갈게요 디바 로우 빠졌고요 오른쪽 큰 1키드 있는데 디바 오케이 디바 다운 파라 떴어요 파라 떴어요 루시 들어왔어요 루시오 다운 겐지 궁 썼어요 파라 떴고요 조심 디바 루시오 디바 디바 오른쪽에 들어왔어요 반피 디바 혼자 오른쪽에 들어왔어요 나이스 그래도 남는거 할게요 먼저 픽하세요 그냥 아까대로 픽해도 될거 같은데 정크 딴걸로 정크만 뭐 딴걸로 해도 뭐 아 허팝 문쟁이님 뭐 방송해요? 저요? 그냥 소소하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. 목소리가 그런 것 같아서. 어디서 해요? 두 번 갈게요. 아프리카 유튜브 둘 다 하고 있어요. 저리야 궁. 석양. 메이 궁. 약간 빼. 오. 기. 궁 다 빠졌어요 상대. 일단은 리퍼 더운. 어 나이스. 아이고. 메이 궁. 상대 피트.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. 리퍼 다운. 나이스. 수고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저 질차됐어요. 잘 있죠?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잘 저게. 수리. 수고하셨습니다. 수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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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2대스 겐지 할 때 2대스 겐지 할 때 2대스 정크래스 0대스 좋다 좋아